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배우 정수빈입니다 트롤리 김수빈 그리고 아일랜드 이수련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텐아시아에 와서 첫 인터뷰거든요 이렇게 인터뷰 할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함 받은 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2022년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은 열심히 전을 붙일 예정이고요 명절 많은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토끼띠 정말 토끼처럼 행복하게 깡충깡충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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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